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아, 이러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뭔가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나의 욕구를 좀 참지 못해가지고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메이크업 요거 해보면서 제가 결혼 7년 차잖아요. 아,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수다수다를 겁나 떨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은 기초까지 다 한 상태고요.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의 UV마스터 키즈앤맘 무기자차 마일드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부모랑 아기랑 다 써도 된다 그런 선크림이라서 요즘에 온 가족이 쓰는 그런 순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괜찮은 선크림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많이 쓰시잖아요. 이 제품도 무기자차입니다. 요즘에 되게 습하고 날씨가 너무 비도 오고 덥고 이러니까 선크림 같은 거 바르기 되게 귀찮으시잖아요. 그럴 때 막 손에 묻으면 더 싫고 이 선크림에 있는 한 톨의 유분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렴한 그냥 스펀지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해서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이 선크림 안에 있는 유분이 스펀지에 흡수가 되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산뜻하게 발라주실 수가 있어요. 저도 건성 피부인데 요즘에는 진짜 습기 때문에 유분기 하나도 없는 그런 제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끈적거리거든요. 이 스펀지는 물에 적시지 마시고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보다 훨씬 더 산뜻하게 유분기가 스펀지에 다 먹어지면서 그렇게 발라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수다수다 떨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잘 자고 일어나도 몸이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에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고 하면 결혼식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결혼을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고민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 살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이스는 토니모리 비시데이션 진정 커버 쿠션 21 스킨 베이지 컬러입니다. 제가 레코맨드라는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MCN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어플이에요. 이렇게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제품을 포인트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돈으로 다 사기엔 너무 힘든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쿠폰으로 구매를 해서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서 제가 여기서 너무 예쁜 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토니몰이랑 이 가방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키트로 나온 제품이었는데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가방은 EA의 시에라 백인데 딱 실버에다가 여기 스트랩도 금속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이게 스트링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풀러서 쫙 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여가지고 셔링이 들어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저의 최애 가방입니다. 생각보다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서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넣어도 되고 지갑이랑 선쿠션이랑 핸드크림 차키 틴트 머리끈 이런 거 다 넣고 다니는데 진짜 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이 가방을 진짜 많이 메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한 8만 원대 구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랑 토니몰이 제품들이랑 같이 제가 한 20 얼마짜리 키트를 구매했는데 맨 거 보여드릴까요? 딱 예쁘죠? 너무 예뻐. 진짜 들어갈 건 다 들어가는데 모양도 너무 예쁘고 이 실버 자체도 되게 블링블링한 실버거든요. 손톱으로 스크래치를 막 내도 스크래치가 안 나는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여름에 잘 메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있던 토니모리 쿠션 오늘 써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어볼게요. 우선은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그때가 아마 제가 한 29 정도에 만났던 거 같아요.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분들을 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연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 중학교 동창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을 때 연아라고 해서 그냥 그래도 친구가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나 볼까? 근데 제가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내가 마음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거든요. 키가 좀 크면서 덩치가 좀 있어서 좀 듬직한 그런 스타일을 원했는데 실제로 딱 만났는데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고 덩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살집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딱 모델처럼 마른 분들은 정이 안 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쿠션이 생각보다는 살짝 세미매트하게 올라가는 거 같고요. 21호 썼는데 화사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9호, 17호 이런 분들은 이거 쓰셨을 때 그렇게 밝다는 느낌이 안 드실 것 같은 그런 쿠션이에요. 저는 소개팅을 하면서 완전 어릴 때 빼고는 파타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둘이 얘기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이왕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샤브샤브인데 정성분 샤브샤브를 갔어요. 저는 그 전에 소개팅할 때에도 삼겹살 먹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동의를 구하고 완전 세미매트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모공이 100% 꽉꽉 잘 채워진다 라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공이 아예 안 가려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 같아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한 중간 정도? 쉐딩은 투쿨포스쿨 뉴트럴 컬러 발라주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는데도 이제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어쨌든 저는 사회생활을 거의 23살 이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사회생활 하듯 했고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적다 보니까 제가 그냥 동생 대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뭐 조금 챙겨주기도 하면서 아는 후배 동생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음날 연락이 와서 쭉 만나게 됐고요.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성실하고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내가 연하랑 사귀고 결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예 그쪽은 열어놓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 이러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소개팅을 하더라도 이러이런 사람 아니면 싫어 만나기 싫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약간 오픈마인드가 되면서 그래 내 인연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나한테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뭔가 무의식 중에 했던 거 같아요. 그거를 막 전략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너무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얘기도 해보면서 알아가는 게 좋겠다. 너무 벽을 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 이후로 처음 만났던 게 남편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미지근톤 섀도우로 추천드리는 롬앤 베러댐 팔레트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입니다. 되게 미지근해요. 그래서 봄 웜, 여름 쿨, 라이트한 느낌에 그리고 심지어 뮤트한 느낌도 다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웜한 느낌보다는 살짝 핑키한 느낌을 넣어볼게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남편감을 걸을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선은 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성실함이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같이 살 건데 성실하지 않으면 같이 살 때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지각을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약속 시간은 정말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회사일을 했을 때 사람이 실수할 순 있죠. 그런데 게으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고 아이라인은 토니모리 더 쇼킹 비건 라이너 슈퍼 픽싱 2호 쇼킹 브라운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어떤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취업이나 진로 쪽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되겠다. 남편이 되게 저의 가치관이랑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그코드가 맞아야 된다. 근데 개그코드가 엄청 딱 맞진 않았지만 아 하면은 아 알아듣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년을 만나면서 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제 속을 썩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살짝 집돌이였고 되게 자기 절제가 잘 됐던 사람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이걸로 뒤에 살짝 채워줄게요. 밑으로 내 배우자를 만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절제거든요. 나의 욕구를 좀 참지 못해가지고 게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여러 가지 뭐 주식에 빠진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 믿고 걸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아이라인 푼데 위를 이 컬러로 살짝만 더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뭔가 이 사람이 자꾸 어딘가에 빠져. 예를 들면 술에 빠진다든지 아까 말한 게임에 빠진다든지 물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뭔가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스트레스를 그런 쪽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든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남편이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 상에 맞았는데 물론 부부가 다 맞지는 않아요. 내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여자친구 맞춰주려고 하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래 살던 방식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연애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만 보고 헤어지니까 그때만 잠깐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이게 완전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별도 날도 다 따준다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완전 바뀌었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는 원래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돌아온 거고 연애할 때 바뀌었던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도 더 예뻐 보이고 싶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것도 좀 덜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 봐야 하는 부분 첫 번째는 성실함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까지 얘기했네요. 세 번째 뭔가의 중독에 빠져있지 않은지 네 번째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토니 머리 더 쇼킹 카라 비건 1 익스트림 볼륨이에요. 네 번째는 그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끼리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게 아버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남편이 이제 외모가 어머님이랑 되게 비슷하고 어머님이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는 행동을 나한테 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 양육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육자에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했는지가 이렇게 중요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의견을 내고 싶을 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시댁에 가 있을 때 아버님의 행동을 딱 보면서 어? 이거 우리 남편이 하는 행동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때 아버님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썹은 에스쁘아 제품으로 이거 많이 보셨죠? 제 영상에서 이걸로 그려줄게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배우자와 같은 성을 가진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엄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놀러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놀러가서 그 집의 분위기를 좀 보고 부모님의 부부 사이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커가면서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따라서 가치관도 좀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따라하거나 그 양육자의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될 수 있거든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나고 자라는 곳의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네 번째까지 했나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나의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같은 성의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머님한테 했던 행동인데 그걸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편한 배우자에게 똑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고 싶으면 배우자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이고요. 10호 번트 로즈 쇼킹이에요. 이게 컬러가 진해서 안쪽 위주로 좀 발라보고요. 브러쉬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총알 브러쉬로 은근히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요? 립이? 저는 막 엄청 진한 립이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살짝 진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살짝 섞어가지고 조금 더 라이트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야하는구나. 요렇게까지 해주고 요거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블러셔 멜로우고요. 6호 베이비 키스 컬러입니다. 요런 컬러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 발색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살짝 폭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브러쉬로는 발색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브러쉬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피카소 미니 퍼프로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발린 것 같긴 한데 음 발색 된 것 같죠? 이쪽도 브러쉬로 살짝 발색 된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컬러 예쁘다. 클리오 에어입 블러쉬? 그거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같이 구매해봤거든요. 음 예쁘다. 예쁘죠? 모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잘 커버되는 것 같고 요철 커버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7년 동안 살아보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나와 잘 살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 해봤습니다. 제가 라이트 톤이라서 너무 진한 빡빡 화장을 안 어울려서 거의 매번 좀 연한 메이크업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데일리로 할 때에는 딱 이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